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기피탈의 왕코수경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아니 10월 교육청이 끝났는데 자, 화학원 보니까 어땠어요? 너무너무 쉬웠죠? 그래서 지금 현재 1컷은 50점이에요. 2컷이 아마 47로 나와있는데 자, 이 말은 충분히 다 맞을 수 있었던 문제, 그죠? 자, 수능이 뭐 이렇게 나오진 않겠으나 만약에, 뭐, 이게 준하게 쉽게 나온다면 뭐가 포인트예요? 누가 실수하지 않냐, 이거죠? 그 다음에 4페이지 충분히 풀만하다. 그죠? 자, 나는 양쪽에서는 안 풀어. 이런 생각은 위험한 거야. 알겠나요? 한 번 선생님이랑 푸는데 뭐 굳이 답을 필요 없잖아요. 주요 문항, 13번, 16, 그 다음에 4페이지 4개 같이 보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의 풀이와 선생님 풀이가 일치하는지 한 번 봐봐요. 13번, 자, 문제는 되게 그럴싸한데 사실은 별거 아니죠. 볼까? 기체 양론입니다. 자, xyn, x2yn, xyn, x2yn, x2yn 같고, 자, 여기는 ag이에요. 여기도 2ag이에요. 몰수가 두 배겠네요. 그죠? 여기는 bg이고, 얘가 이 bg이라는 거, 얘는 몰수가 같다는 얘기야. 근데 전체 몰수가 몇 대 1이 돼야 돼? 2 대 3이 돼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거를 x, 얘를 x로 놓으면 x몰, 얘는 y몰. x 더하기 y가 2몰이면, 얘는 2x 더하기 y값은 3몰인 거잖아. 그럼 x는 1몰이고, y도 1몰이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b로 때려도 1 대 2, 1 대 1 쓰면 바로 떨어지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가 1몰인 거고, 얘 또한 1몰. 전체 2몰이면, 얘가 2몰이 있고, 현재는 1몰이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자, 이거 가지고 내려와 봤을 때, 가에 들어있는 y 원자 순 알만이, 가의 y는 여기에 n몰, 여기도 n몰. 그럼 2n몰이고요. 나의 x는 여기에 2몰, 여기는 2짜리가 1이니까 또 2몰, 합치면 4몰이지. 이 값이 2분의 1이 돼야 돼. 그러면 n값은 4가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일단 틀렸고. 가에서 두 기체의 모순은 같다? 같잖아요? 맞고. 그죠? 다음 세 번째, 이건 뭐냐? x2, y, n 두 기체의 1g당 분자수가 뭐예요? 1g당 분자수, 분자량 분의 1이잖아요. 따라서, 자, 얘가 분자량을 a로 놔야죠. 1몰의 질량이 분자량이니까. 그러면 얘는 분자량이 a면 얘는 분자량이 b인 거야. 그러면 밑에 게 x, y, n이니까 얘는 a분의 1, 분의 b분의 1이 답이네요. 그러면 b분의 a. 뒤집어졌어? 틀렸어.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거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고. 자,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16번 가자. 자, 이거 틀린 사람으로 봐. 엄청 쉬운데, 아, 이 중에서 한 10%는 아마 실수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 봐봐요. 일단 산하수 한번 써보겠습니다. x2, 5, 4, 2, 2, 마이너스면 x1당 플러스 3이죠. 자, 얘는 당연히 플러스 7 많이 했으니까. 자, 얘는 잠시 대기, 얘가 플러스 2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확실한 걸 쓰시면 일로 올 때 아, 5감소구나. 이런 애가 몇 마리냐? 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는 감소 명인 증가겠죠? 역시 이런 애가 몇 마리냐? 라는 걸 알아내는 거야. 그런데 밑에 조건을 보시면 너무 결정적인 일이죠? 자, 얘가 얘인데 1몰 반응할 때 y 플러스는 여기야. 얘가 0.3몰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럼 가장 간단한 정보석을 시키면 몇 대비시죠? 5대 2이네요. 그러면 여기가 5일 때 여기가 2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치? 그러면 당연히 얘가 2면 얘가 2가 되겠고 여기 5면 여기다 또 5 쓰시면 안 돼요. 손 들어봐. 이런 실수에 일어난다니까. 그치? 어, 여기는 10인 거야. 그런데 만약에 실수했어도 오케이? 잘 들어. 지금 산하수를 개수 맞추는 건 반드시 뭐하라고 그랬어요? 풀고 나서 10초 확인해서 투자해서 확인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다 5 썼으면 잡아내거든. 그런데 그냥 넘어가 보시면 안 되는 거야. 자, 이거 써주고요. 그러면 봐라. 이런 애가 2마리니까 움직인 전자는 10개네. 여기도 그러면 아, 이런 애가 5개 있고 아니, 쏘리. 10개죠. 얘가 10개면 얼마진가? 1진가죠. 1진가면 얘가 플라우스 4가 돼야 되고 산소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면 2가 되겠습니다. N값은 2구나. 그랬고 나머지 마무리. 산소 원자가 여기 20개 여기 8개 여기 20개 그럼 여기 8개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수소가 2, 8에 16 여기는 16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질문 자체는 2 곱하기 F가 얼마야? 8 A는 5 정답은 4분의 5가 되겠네요. 정답 2번입니다. 됐어요. 네. 자, 여기 16번이었고요. 다음 17번 갈게요. 다음 19번에 감사합니다.